첫 번째 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미 저희 팀명은 스냅백 팀이에요 팀명까지 준비해주셨어요 빼빼로 먹으려면 이렇게 맞닿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또 스냅 나 개인적으로 이거 확 진짜 싫어 저는 근데 저랑 아초미는 뺏다루를 굉장히 싫어해서 아 싫어할까? 상금이 있어요 상금이 있는데도 열심히 안 하죠 상금이 뭐죠? 상금은 저희 이제 직원분께서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밥을 사주신다고 한통 쓰신다고 어마어마하다고 빕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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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 먼저 가겠습니다 저희는 통신 표정하지 마세요 빕페 빕페를 먹으니까 빕페로 먹죠 자 가셨습니다 제가 식초를 세는 거니까 최대한 사이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빕페가 되어있으니까 자 가셨습니다 일단 물호부터 제가 식초를 셀 거에요 이번엔 물을 수 있어 자 갑니다 시작 10 9 3 7 6 아아악 나 진짜 못하겠다 자 여기 자 여기 외부가 나왔는데 이제 길이가 어떻게 해주세요 길이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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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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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택도 없죠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 2개 남은 거 남은 거 남은 거 빕페를 싫어하는데 5cm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팀께서 기다려주세요 우승 후보인가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1등이야 우승 후보인가요? 우승 후보인가요? 지금 1등이에요 자 다음 팀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빕페로 되잖아요 형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커피나 보내신 거에요? 네 저희 너무 간단하게 한 잔 아 커피 드셨구나 네 그러세요 네 간단하게 게임을 하는 중에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보시면은 우리 패배로 이렇게 여기끼리 이렇게 물고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먹는 아 이거 또 저희가 잘했어요 저희 정몰인 거 같아요 알았어요 저희가 평소 때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한 번 뭐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한 번 시작하는 거예요 디저트로 이렇게 네 거기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항상 어 식사 전에 항상 하는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로 일단 불러주시고 제가 바로 집중해 주세요 눈 갖고 있어요 음 일단 눈 감은 필요가 네 알아서 좁혀주실 거 아직 알아서 좁혀주실거죠 아직 아직 설레 설렌다고? 정신 잘하세요 안 나와 아니 손을 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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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8 7 6 5 3 2 2 3 2 3 3 3 2 2 3 3 3 3 3 3 2 3 4 3 4 4 4 5 3 5 4 5 5 5 5 5 5 5 5 5 6 5 6 5 5 6 5 5 6 6 7 7 1등이 지금 몇 센틴가요? 1등이 3cm고 1등이 5cm 이거 나노 센틴까지 다 재요? 나노면 다 아 그것까지 재죠? 가루를 만들어버리면 아 0.1cm까지가 정확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 골라주세요 아 쉽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아 물고 있어 너 물고만 있어 형이 갈게 물고만 있어 네 아 이거 내는 안돼 너 1등하면 밥 사들 먹는거야 바로 이제 제가 10초를 셀게요 눈 순간 볼게요 눈 아파 눈? 눈? 오케이 가겠습니다 안먹는 물 아니야 자 시작 10 끝 7 6 5 3 3 그만 그만 오 우와 오 아 아 드러보셨어요 갑자기 밥을 먹겠다는 의식 와 대박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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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나머지 이제 두근들로 하시면 되죠 아니 아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 바로 행복했어요 아 제가 데뷔하고 첫 퀴스 씬이었거든요 첫 퀴스 씬이었어요 첫 퀴스 씬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아 그 대신에 뷔펜을 먹을 수 있어요 뷔펜 먹을 수 있어요 너가 아니 두 분은 아니 아니 알았다 알았다 지금 애들 빨리 가글 가글 아 오케이 오케이 가글하러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오 오 감사합니다 일단 뷔페로 하나씩 보러 오 뷔페로 맘에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뷔페로 아 어떻게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각오 한 마디 밥은 올려 먹습니다 밥 안 먹어 오 왜 하는 거야 아니 무서워 솔직히 이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형이 칸탄대로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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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왜 하는 거야 공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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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진효상 형이 몇 센치? 1.5cm 1.5cm 진효상 형이가 1.5cm 네 가을 상남자 약간 그런 느낌 아 오케이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보여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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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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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일로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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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9 8 7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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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진짜 우아 이거 진짜 아 입술 다 세워 정확히 1.1 스위치 지금 2.2cm에서 키도 형의 순환아 키도 형의 순환아 자, 얘네들 너무 어려웠어 아니 절망이 들어 다만 짧잖아요 신세했다고 곧서울 1.2cm 1.1cm 나머지 1.1cm 1.1cm 1cm 맞아요? 1cm 맞아요 결정했으면 맞아요 아 이렇게 무지만 쳐야 되는데 1cm 1cm 0.1cm도 용남하지 못해요 이거 봐 1cm이죠 제가 방금 만지면서 떨어졌어요 야 나 한손이 부패 사주겠다고 꼬셔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1등만 사주시는데 아 저 저 저 어떻게 한손이한테 말하지 아 이거는 명예의 전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밀를 못 줬다 MC라도 해보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먹봇살아야지 오케이 다음 팀으로 가자 다음 팀 레츠고 오 뭐야 이거 이 팀은 잠깐만 오 호진이 형은 어디 어디 있죠? 호진이? 왜 혼자 하고 싶어 올라와 오 오 오 어 어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아~~ 와아~~ 와아아~~ 징투 징투 뭐야!! 뭐야!!! 잠깐만 아...저렁 왜 이렇게 악심하고 있는 거면 잠깐만 잠깐만 나도 쟤가나 굳이 안제도 아 이거 쟤한테 아니 이거 먼지야 먼지야 빼빼로가 아니고 우와 뭐야 뭐야 이건 진짜 아리다 0.5cm 이겼어 0.5cm 마지막 팀이 이렇다 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센치야? 아니 다 왔다 다 왔다 두 분이 입이 맞았는데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아 이러면 되게 적 아 지금 되게 떨린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배 사이만 가다 두니까 이제 찾을 게 없어서 남자를 찾아간다 이분도 안 돼 멤버들 일정 호전이야 다소고 되게 남았어요 아 저 사실 이렇게 남은 집을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우산이라고 우산은 살짝 혹시나 닿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준비했건데 제가 원래 사실 리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손도 이렇게 올려 어우 어우 아 이 옷 뭐야 ap 징그러워 어억 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호전이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야 너네가 다 먹어라 너희가 다 해라 뭐야? 징그러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허준이도 이제 좀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야 너네가 다 먹어라, 너희가 다 해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둘이 0.5 어, 좋았어 그러면 우리에 우리 둘이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색하지 않으세요? 서로 무빌? 지금 이거 어색해요 어떻게 서로 눈을 못 쳐다봐요 심사해 주세요 아이컨이 한 번 해봅시다 아이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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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념 아이컨이 아이컨이 하나 둘 셋 아니 1년대 진짜 이거 1년대 멤버들이 아이컨이 왜 하냐고 어떡해 야 왜 이런걸 진행을 한거야 엑스맨 이걸로 1등은 저희급입니다 아이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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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은 호준상도 네 저희 이렇게 호준이형과 상도형이 어색한 사이로 마무리하는 위너 위너가 되셨고 이제 뷔페는 두 분께서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요 두 분은 아직도 못많이 왜 그러세요? 못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래요 와우 여러분 기억해주시고 이번 빼빼로 데이도 항상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보내지 마요 진짜 슬프니까 우리처럼만 보내지 마요 저는 그런거 하기 싫어서 아 얘 이상해 불쌍하지 않아요? 나 진짜 승리를 확신했었는데 지금 찍고있는게 11시 11분이에요 11시 11분 오오오오 바이바이 그래요 이따 보자고 우리처럼 보내지 마요 재밌는게 되게 보내길 바래요 아 둘이 그냥 뽀뽀하시면 안 돼요 나 되게 좋아해 이 두 분 되게 재밌게 눈이 좀 더 진하게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뽀뽀하고 의사랑이 딱 틀려줘 아니 스타덕이가 정말 키도형 말이처럼 간절하 총력적으로 어 저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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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